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웃어요? 왜? 왜? 마음이 아픈 요 어? 그 뒤면 한잔 했어요 웨이터 롱봉 너 살았어요 롱봉 롱봉 왜 왜 나한테 뭐 설명해주라 이 대동형 다시 왔다 멋있지 내 머리도 너무 멋있지 내 머리 오늘 까맣다 오히려 중구 식당 닮았냐 짜장면 맛있겠다 맛있냐 너도 아직 가발 썼네 오히려 조그만 코딱지 번데기 배같은 몸 같이 싸가냐 누구한테 가야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누구 도착 롱봉지 뭐지 사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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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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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놈 왜 동력은 건물이야 당장 그치지 못해? 엄마?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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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 accountant 아이들이 으아악 에이